지금 감염력이 매우 강한 영국과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더욱 중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2명이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 1500여 명이 변종비루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변종비루스들이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료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완치자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809만 6,300여 명 사망자 수는 49만 2,2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스트리아의 티럴주에서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티럴주에서는 293명이 변종비루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주민들이 변종비루스에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행을 하지 말 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한편 도이친란도 정부에서는 변종비루스의 급속한 전파가 전염병의 3차 파동을 몰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3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32만여 명 사망자 수는 6만 4,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2일 시점에서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40만 3,700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86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1만 1,8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239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마로쿠에서 독특한 향미를 내는 굴을 생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올리디아에 위치한 짠물허수에서 한 해에 300톤 이상의 굴을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식공들의 말에 의하면 물이 맑고 광물질이 풍부한 이 짠물허수의 특이한 환경으로 해서 여기서 양식한 굴의 맛이 유다르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된 새끼굴을 구물주머니에 넣어서 허수에서 3년 동안 양식한 다음에야 식용으로 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양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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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양식을 모으고 있습니다.